시작하기에 앞서서 성경말씀을 두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 그 다음에 17절 가서 보면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개의 운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와 같은 그 운명이 있고 또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또 불신자들과 함께 영원히 지옥 불 속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어요 이 운명을 무엇이 결정하냐 이 성경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게시해 주는 모든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이와 같은 소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그런 성경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런 성경을 써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개혁성경과 킹잼 성경이 비교 분석 시리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혁성경하고 킹잼 성경 무슨 차이가 도대체 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가를 누구라도 쉽게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두 번 이 시리즈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한반도 땅에서 일어난 그 성경 문제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이 땅에 등장하게 된 킹잼스 성경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혁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좋은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 성경이다 이거 아무도 이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장려교 신학자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분석한 결과 이 안에 이제 많은 문제들 가지고 있다 이거 역시 자명한 사실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공표하지 않는 그런 사실이에요 심지어 대한성소공에도 개혁개정판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내면서 개혁성경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걸 스스로 이제 시인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시시한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장려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장을 지낸 나체온 교수님 이분은 대한성소공에 성경번역위원도 하시고 개정위원도 하시고 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책 우리말 성경연구라고 하는 700페이지가 넘는 가서 보시면 글씨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이런 책에 700여 페이지에 우리말 성경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는 걸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이 땅에 킹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자 이것 때문에 성경의 그 안에 내용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혼동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킹잼 성경으로 인해 어떤 그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교차되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제가 개혁 성경하고 킹잼 성경은 단순히 번역의 문제가 아니다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있는 이 붕어빵 기계를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홀쭉하게 틀이 만들어져 있으면 홀쭉한 붕어빵이 나오는 거고 통통하게 틀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러면 통통한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개혁 성경하고 킹잼 성경은 번역을 논하기에 앞서서 번역의 대본이 된 이 본문 히브리어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 본문이 있어요 이 본문이 두 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홀쭉한 붕어빵이 있고 그 다음에 통통한 붕어빵이 왜 생기냐 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개혁 성경하고 킹잼 성경은 근본적으로 번역의 대본 번역의 대본인 히브리어 본문 그 다음에 그리스어 본문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여기 개혁 성경 분석이라고 하는 이 책자 안에 들어있다 이걸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 성경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개혁 성경 분석을 펴시면 이 안에 컨텐트가 있어요 1부는 개혁 성경 분석이고 2부는 왜 킹잼 성경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성경 분석 그 부분에 가서 보면 성경 문제, 우리말 성경의 역사 두 종류의 성경 본문 그 다음에 이 성경 본문을 변개한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하나님 롬부터 시작을 해서 개혁 성경에 기본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 후반부는 왜 우리가 킹잼 성경을 써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교회로 주문을 하셔서 여러분이 무료로 배송을 받으실 수도 있고 제일 좋은 것은 킵바이블.com 킵 K-E-E-P 지킨다 바이블.com 이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가서 보시면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 자료실 누르시면 여러 종류의 자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문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서 자료를 누르면 그 안에 한 150여 권의 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편집이 된 것하고 똑같은 이런 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킹잼 성경에 대해서 좀 입문을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킹잼 성경 입문서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킹잼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변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 안에 약 100가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응답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책이 있고 자 그러면 성경 문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인가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여주는 킹잼 성경의 역사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여러분이 무료로 다 다운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이 킹잼 성경 변호라고 하는 에드보드 힐즈라고 20세기 최고의 성경 비평학 학자라고 하실 수 있는 이런 분이 기록한 킹잼 성경 변호 서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홀랜드 박사가 지은 킹잼 성경의 영광 아마존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다음에 닥터 웨이 박사님이 지은 킹잼 성경은 왜 우수한가 킹잼 성경의 사중 우수성 본문의 우수성, 번역자들의 우수성, 번역기법의 우수성, 신학의 우수성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 다 여러분이 문서 자료 문서 자료 거기 가서 보시면 이제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킵바이블 그 사이트가 있고 또 킵바이블몰.com이 있어요 킵바이블 다음에 M-A-L-L 그건 몰입니다 쇼핑몰이에요 거기로 들어오셔서 하드카피를 여러분이 구입하셔도 이제 됩니다